하성 우리가 아시아시 메시지에서도 세계 7세의 도시로 그렇게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해양이 생길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최초의 여성 하성시장이 된다고 하면요. 정말 살기 좋고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드릴 것이고요. 지금 제가 12년 동안의 행정을 살펴보니까 행정의 온도라든지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39.9도까지 사람이 40도가 넘으면 굉장히 위험시기가 있거든요. 행정부서는 온도에 비교해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다. 그래서 17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 체온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전계와 함께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한 듯이 그러고서는 행정학 교수로서 정말 전문가로서 열심히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행복한 일을 만들어 갈수록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